오늘의 최고의 흑인대방 영화입니다. 스타디의 최고! 간섭아! 선수씨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. 예능 첫 그러면 시청자로 어떻게 우리 첫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 어떡해. 처음 나왔는데요. 너무 잘... 안에서 앉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잘 부탁드리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이선진씨가 선안씨 기분을 건네서 안돼요. 왜왜왜? 금방 또 인사할 때 봤죠? 이게 주먹들면서. 아하하하하 귀한 거는요. 아우. 이 가사와 썸물통치에요. 이건 배워서 나온 각도 아니잖아요. 연기가 아닙니다. 네. 장익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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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익꼬. 장익꼬.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? 네, 많이 들었어요. 네. 이 영화가 처음 나오셨나요 어때요? 너무 긴장되고 연예인분들 실제로 보는 건 거의 처음이라가지고 아우. 아우. 떨려요. 어떤 분 본 이걸 제일 떨려요? 저 시크릿이었어요. 아우. 왜 여기 이선진씨 오빠도 있고 정말 정장한 스타분들이 많은데 왜 혈수씨 몸이 제일 떨려요? 아, 승혜씨 전에 그 모 샘모에서 언고해서 한번 뱉었고요. 아우. 샘모? 강원도 샘모에서 언고해서 잠깐 뱉었고요. 예예예. 어? 그때 스트레치가 또. 아우. 스트레치. 아우. 스트레치. 스트레치. 그분이 강선할 수 있어요? 1초 나왔던. 그래요? 아우. 동료 배우분들에게 배려하고. 하하하하하하. 아우. 자기만. 자기만. 네? 저요? 예. 저 제껀만 해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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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씨는 좀 이렇게 재미나신 분이세요? 저 이제 좀 긴장 풀리고 그러면 막 이상한 드립들이 막 나옵니다. 이상한 드립이? 이상한 드립이?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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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립이? 긴장 풀면 안 되겠는데?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는데? 재미나요? 긴장이 풀리면? 네 풀리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